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들어야 하십니다 오늘은 나온지 얼마 안 된 플립북 플립북 와이어리스 무선이란 뜻이죠 13 제품을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립북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면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면 스마트폰 이런 갤럭시 류들과 연결을 해서 쓰는 그런 모니터 키보드 터치패드 달려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노트북처럼 이렇게 열리고 키보드도 달려있지만 얘는 그냥 깡통이에요 그냥 모니터 배터리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모든 프로세싱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뇌 없는 저장공간 없는 그런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 터치패드 제품입니다 오케이 해당 제품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신절하게 스티커가 붙어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확장 가능한 거 있고 여기는 전원 USB-C 타입 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내 이어폰 잭 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 보시면 여기 USB-C 타입 이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혹은 뭐 디스플레이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 또 미니 HDMI 슬롯이 있어서 기본적인 모니터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포트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나름 단단한 메탈 바디로 되어 있는데 무게가 좀 묵직합니다 13인치임에도 불구하고 CPU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펙상으로는 1.3kg인데 제가 재보니까 1.2kg 정도 나가더라고요 CPU도 없고 램도 없고 SSD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자 우선은 해당 제품 같이 간단하게 한번 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꾹 길게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불이 들어오면서 화면이 들어와요 딱 플레이프 들어오죠 하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CPU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고 우선은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C타입으로 해서 스마트폰 연결해 주시면은 삼성dex dex 뜨면서 요렇게 크롬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창 띄운 다음에 여기서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 보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이한 점은 해당 제품 터치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터치를 지원해서 뭐 열점 터치 지원한다는데 뭐 많이 쓰긴 하겠어요 아무튼 터치를 지원하고 또 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렇게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요런 타블렛 형태라도 쓸 수는 있긴 한데 왜 굳이 네 아무튼 왜 굳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해당 제품에서 주요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해당 디스플레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색재현율 같은 경우는 slgb 96% 지원하구요 밝기 같은 경우는 301W 302W 그리고 색 정확도 같은 경우는 2.315 정확한 편은 아니다 뭐 그래픽 작업 할 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평가 했을 때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 디스플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디스플레이 터치도 지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글레어 패널입니다 이렇게 딱 비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글레어 패널에 300니트면 조금 밝기 차원에서 뒤에 조명이 있다든지 밝은 환경에서는 조금 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제품 와이어리스 무선으로도 연결 가능한 그런 방식이 있죠 그래서 무선으로 테스트 했을 때랑 유선으로 테스트 했을 때 비교해 드릴 텐데 무선 같은 경우는 우선 3시간 55분 나왔구요 3시간 55분 그리고 유선 같은 경우는 3시간 24분이 나왔습니다 유선이 좀 더 짧은 이유는 유선 경우는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을 하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빨더리 소모가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만 어찌됐든 다 3시간이잖아요 4시간을 못 찍었습니다 일반 노트북 해도 적어도 6시간 이상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는 상당히 못 미친 그런 배터리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제 마음대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장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해당 제품의 장점은요 네 끝났습니다 장점을 못 찾겠어요 네 장점을 못 찾겠어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 단점 가격입니다 저는 가격 많이 신경 쓰니까요 해당 제품 40만원 정가가 40만원대구요 할인 조금 하면 뭐 30만원 후반에 구매 가능한데 그 가격이면은요 제가 이거 한성에서 구매한 터치 스크린 되고 윈도우 깔아서 쓸 수 있는 노트북 심지어 얘는 이렇게 펜까지 지원하는 요 제품이 37만원에 지금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CPU도 없고 램도 없고 SSD도 없는데 40만원대의 가격을 잡았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첫 번째 네 가격은 이 안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 무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펙치로는 1.3kg 실측치 1.2kg 정도 나오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뺄 거 뺐으면 싸든지 가볍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 단점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호화성입니다 해당 제품 어찌 됐건 스마트폰 덱스 모드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윈도우 그러니까 롤 안 돼요 오버워치 안 되고요 오피스 프로그램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지원하는 그런 파일 프로그램만 동작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호화성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 염두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간단한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동영상 신청은 하실 수 있으나 뭔가 생산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호환성으로 좀 문제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단점 그리고 네 번째 단점 배터리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타이밍이 되게 어중간해요 그렇다고 이게 5V 충전을 지원하면 그냥 외장 배터리 막 연결해서 쓰겠는데 5V 충전 지원 안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정 볼테지 이상 그러니까 퀵 충전은 지원을 하는데 기본 5V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충전도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네 배터리 타임 짧고 충전방식 또한 일반 5V 충전방식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또 단점이었고 마지막 단점 무선 제가 무선 연결하는 거를 얘기를 안 했죠 무선 같은 경우는 우선은 뽑아주고 여기 덱스 모드 여기 위에 내리면은 여기에 덱스 모드가 있습니다 덱스 보이시나요? 덱스 클릭하고 여기서 무선 연결해서 요거를 클릭하면 되는데 네 알아서 연결이 되죠 네 연결된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무선 연결되는 거 좋아요 네 화면 무선 네노로 연결되요 그리고 키보드 블루투스 연결되요 터치패드 블루투스 연결되요 그 말인즉슨 따로따로따로 연결되요 세 가지가 따로 연결되요 오케이 거기까지도 인정 오케이 인지 없어 근데 반응성이 꽤나 갈립니다 제가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랑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비교를 해드릴 텐데 반응성이 꽤나 많이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패드를 못 쓰겠어요 터치패드가 튀고 반응이 터치패드가 느린 건지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가 느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서핑하는데도 엄청 짜증 날 정도로 반응성이 느립니다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터치 반응성이 너무 느려요 슉 슉 슉 반응성이 느려서 이거는 인터넷만 하더라도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점을 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음 컨셉은 좋으나 아직은 아직은 개렉 같은 제품이다 확실히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력격이 엄청 저렴한 것도 아니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것도 아니고 왜 요 제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필수적인 니즈를 못 찾겠어요 아직도 개렉 같은 제품이다 저는 그렇게 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제품은 테스트밸리에서 제가 제 돈 주고 구매했고요 테스트밸리 같은 경우는 매번 광고하는 것 같은데 광고는 아닌데 체험료 체험료를 지불하면 얘는 체험비가 28,600원이네요 요거 지불을 하면은 한 달 써보고 반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요 제품은 반품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가격이 한 3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혹은 뭐 배터리 타임이 엄청 늘어난다든지 그런 완성도 그럼 무선 연결에 대한 완성도 확실히 늘어난다면 뭔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참고로 요 제품은 지금 2세대인가요? 네 그렇긴 한데 좀 더 나은 다음 세대 제품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플리북 13인치 와이어리스트 제품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구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여기서 만두해 주셨습니다 그럼 뿅